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잘 신고 계십니다. 6분째 2분간 수영석. 저희 드디어 신곡이 나왔습니다. 저희 신곡 제목 아시는 분. 제목 아시는 분. 감사합니다. 네, 잘 아신 것 같은데요. 사실 저희 신곡 인기업기가 나오고. 네, 알겠습니다. 인기업기가 나오고 7개월 만에 나온 신곡인데요. 인기업기 다들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신곡을 내다리를 봐 들려드릴 텐데요. 네, 저희 비밀 변기가 숨겨져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요. 그럼 바로 내다리를 봐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